아 좀 말 좀 들어와 좀 아 열받네 진짜 아 뚜레시 존나 열받네 아 아 아 뭔데 추원도 탈지 뭐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최악이여 아 아 아 아 진짜 백업을 좀 집중해 지금 마오카이만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걸 그렇죠 굴갓 뽑고 그렇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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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밀고 아 왜 이렇게 쓰냐 이거 주문포지션으로 가야겠는데요 아 부네들한테 탑 라인 좋아 아 죽을 것 같은데 저거 야 존나 튀어 아이씨 마코야 앞으로 잘 끌었어 도망가 으하아 주포 됐어 아 왜 안 따라와 늑대 먹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 미드부터 보자 미드부터 아 오더 좀 제발 좀 들어 미드부터 좀 와 아 미드부터 미드부터 좀 와 아 오더 좀 들어 제발 바로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질이 있으니까 오더부터 좀 들어 아 제발 좀 아 좋아 아 템 좀 그만 사러 가고 일단 타워 좀 밀자니까 그래야 이기지 아 쭈음 아우 진짜 야 승인찍 아이들 잡아 블랙하게 아 짜증나 죽겄네 진짜 아 진짜 가지말라 이래서 가지말라고 했던 건데 아 아 이래서 가지말라고 했던 거야 이래서 아 지말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 화력샷 많이 나가지고 존영 쉐이팅할까봐 아 치어 아 아 좀 말 좀 들어 주워라 쫌 아니 화력차이 많이 나서 바로 호대원에서 지는데 아니 지금 다 하던 말도 결국 누가 캐릭했는데 이거 아니 딜략 중이야 뭐하냐 넥서스 누구꺼 터졌냐고 이걸 딜략 다 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진짜 야 이게 무슨 지 맥서스 누구꺼 터졌냐 진략 높냐봐 진략 십만 찍어라 십만 어 지고 похож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